우리가 이제 지존료 끝났고 지구료 끝났고 지속료까지 다 강의를 촬영 마쳤어요 그죠? 네 여러 방학 때 애들이 뭘 해야 될까? 수능 D-100이 며칠이니? 8월 8일이요 8월 8일 내 생일 전전날이네 8월 8일이야 그렇다고 해서 외우지마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알고 있었어 역시 사회생활 잘하는 우리 주연쌤 8월 8일 전이고 10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일 전까지는 꼭 해야 될 것이 뭘까? 수험생들이 100일 전까지요? 100일 전까지 일단 개념 정리를 좀 빠르게 한 번씩 더 해야겠지만 특강도 한 번씩 더 봐야 되고 EBS 연기교재 같은 것도 다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테크닉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기본 개념을 정리했어 그냥 문제를 풀어오고 기출문제 풀고 EBS 수특 수환 풀었어 문제를 풀면 다 끝나는 걸까? 그냥 애들한테 기본 개념만 외워라 기출문제 풀어라 EBS 연기교재 해라 이렇게 강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보아라 이런 거에요 내가 재밌는 얘기인데 내가 골프를 배워 어? 골프를 배웠는데? 레슨 받으신 거예요? 레슨 받았지 지금은 안 받아 왜냐면 내가 레슨을 가리키는 많은 프로들이 있지만 프로들이 이제 막 자세를 교정해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잘 못 쳐 공이 인직선은 내가 안 가는 거야 공이 자꾸 자꾸 휘어 이렇게 막 인직선은 안 가 그럼 내가 뭔가 잘못된 거잖아 그럼 코치는 어떻게 가르쳐줘야 돼? 내가 생각하는 코치는 어? 지금 만약에 뭐 고개가 삐딱합니다 그럼 고개를 삐딱하지 않게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좋은 코치는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머리가 돌아가니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다 박스를 끼우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못 보게 훈련을 합시다 이게 좋은 코치 아니야? 아, 해결 방법까지 그렇지 훈련 방법까지 알려줘야지 그게 좋은 코치라고 생각해 근데 맨날 나한테 완전히 문제점만 계속 지적해 너는 고개가 돌아가요 내가 안 돌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안 돌아가 지적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아이들이 모르는 실수를 많이 하는 단원들을 파악해야 돼 교재를 분석하는 혜인쌤 불러 어, 네 가끔 나 이거 유엔 문신 한 번 보여줘 얘들 정찬이라고 자, 이제 너의 생각을 얘기해 보는 거야 어떻게 만들 생각이야 지혜력이 어떻게 작업하고 있니? 지혜력 교재 만들 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면 될까? 우리가 노베? 노베까지는 아니고 노베는 너무 하잖아 노베는 너무 섣부른 단계인 것 같아요 개념은 최소 한 번은 다 완독을 한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몇 번 풀어봤는데 한 보기들씩 헷갈린다거나 부족해 보인다거나 그런 게 있는 친구들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지혜력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냐면 보기치기 하는 놈들 보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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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친구들 놈들이랑 안 되고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엄청 막 자기는 기본 개념을 엄청 잘했어 잘했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왜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자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료 해석이 뭐야 자료를 보고 그 자료를 분석해서 보기에 이끌어내는 과정 이게 자료 해석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친구들이 좀 더 나는 연업방학 테크나 테크닉으로 기초부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이제는 기초부터 차근차근이 그 기초부터가 아니라 이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응용할 것인가에 대한 응용을 이제 하는 과정이지 기초부터 설명할 건 아니에요 애들이 부족한 단어를 몇 개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더니 22개 정도로 나누면 될 것 같더라고요 22개? 네 교재 작업해 주시는 혜인쌤이 그 22개 주제로 나눠 주셨어요 22개로 나눈 분류 기준이 뭐야 일단 기호계정 들어왔을 때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를 분류를 한 다음에 기출에서 가장 빈출되는 문제들을 추려서 유형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주제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자료들을 다 찾아서 그 유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보기들을 다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코너를 만들까? 네 일단 유형 문항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제시를 하고 기출나 나가고 오케이 기출로 나가야지 배웠던 내용을 유제문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유제문항? 네 유제문항을 거기서 보기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야? 하나의 단원에서 여러 개의 자료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또 하나의 검토를 할 수 있는 뭔가의 단계가 있어? 네 실전대비 코너를 구성을 해서 정말 실전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3단계로 되어 있네 네 3단계로 해인쌤이 제작하고 우리가 얘기한 것들 첫 번째 실전으로 기출로 한번 맛을 보고 네 두 번째는 이걸 파생된 얼마나 더 응용이 될 수 있는가 유제를 보고 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 단원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맨 마지막에 실전대비 실전대비가 있고 그러니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취약한 22개의 클래스를 완벽하게 맛을 보고 느껴보고 약간 식당같다 맛을 보고 느껴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적용을 할 때까지 그래서 22개의 클래스를 한번 해보자 22개의 클래스니까 22강으로부터 하고 하고 오케이 그럼 오픈은? 7월 말에 오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 3회씩 올리게 되면 5주 완성돼서 8월 안으로 끝낼 수 있게 9월 모평 보기 전에 9월 모평이 언제니?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9월 6일 수요일에 그 전까지 1주 전까지 완강시키자 네 그래서 지혜력은 우리 실수를 좀 줄이고 오개념을 좀 줄이고 그리고 문제풀이 접근에 대한 테크닉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좌로 밀고 나가자 네 자 그러면 우리 지혜력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9월 모평 한번 대박나도록 지혜력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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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지혜력으로 지혜력으로 3명씩 한번 해 지혜력으로 3명씩 한번 해 지 지구과 해 해석을 어? 키우는 능력 그리고 100일 데뷔 9월 모평 우리 평가원 가볼까? 귀여운 흐허.. 살라 구곳 adolesc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